자, 102쪽부터. 이제 할 건데 하기 전에 앞에서 잘못 설명해 준 게 하나 있었다, 그지? 이거였나? 네. 자, 이거 한 번 더 보자고, 이런. 초코파이 하나를 먹었으니까 내가 힘이 지금 나고 있어, 천천히. 먹을 거 가져온 거 있으면 줘봐. 어, 있어? 네. 어, 아니야. 아까 우리 사모님한테 자기야 닭광장 좀 하나 사오라 했더니 이 아줌마가 바빠가지고 까먹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어, 그거 좋아, 좋아, 좋아. 하나. 아, 옛날에 이거 참 많이 물고 했다, 썼다. 이 학원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 바쁘니까 먹을 게 없어. 깔 힘이 없어. 내가 조금 있다가 힘을 모아가지고 까고 모아. 자, 이거 볼게. 넌 아마 들어봤을 거다, 이 파바로티가. 노래하는 거를, 이 푸치니의 유명한 아리아를 한 번이나 두 번 이랬어. 자, 그러나 그것은 소에지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지. 그러나 그것은 뒤에 것만큼 많은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그것은 뭘 가르칠까? 푸치니의 아리아를 가르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 그것이 이 모바일 핸드폰 업자가 노래를 불렀을 때 영국 무대에서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모바일 업자가 노래를 불렀을 때 영국 무대에서 노래했었을 때 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상황.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 문제 낸 놈이 이 문제 낸 놈이 이 문제 낸 놈이 분명히 한 가지 답을 내고 했지만은 나는 딴 거를 생각했는데도 말이 됐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의도는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을 설명해 보면은 원래는 파바로티가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유명하고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 핸드폰 판매하는 이 폴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렸더니 막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이 일으켜서 그게 정말 의미있는 공연이 됐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영국의 무대에서 첫 번째는 영국 무대에서 의미를 가진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라는 의미로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답은 뭐가 돼? 의미를 가진 것하니까 의미를 가지다가 뭐야? have a meaning인데 it이니까 has a meaning이지? 그러면은 해지라는 말을 써도 되겠고 왜냐면 그 이제 해지라는 말을 써도 되겠지? 그러면은 해지 대신에 앞에 있는 게 해지, 헤드 이런 것들은 같은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같은 거 쓰지 않아야 되니까 일반 동사니까 뭐라고 쓰면 돼? 더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게 공연하고 노래한 게 언제 얘기야? 옛날 얘기지? 그럼 옛날에 그때 의미를 가졌었던 것처럼 하면은 해지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돼? 먼저 뭔 단계로 해야 돼? 헤드를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 해지, 헤드 이런 부분들을 썼으니까 했던 것처럼 가졌던 것처럼 하니까 이걸 과거니까 뭘 쓰면 된다? 디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건데 옛날 얘기니까 이거일 가능성이 높지 자 두번째 상황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얘네가 여기서 노래했는데 여기 무대에서 노래 되었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적이 없다 노래 되었던 것만큼 이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얘가 좀 더 좋긴 해 그래서 노래 되었던 만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노래 되는 거니까 노래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과거니까 옛날 얘기니까 was sung 노래라는 말은 앞에서 나오니까 이건 생략해서 답은 이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된다고 생각하고 답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해도 말에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 음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자 여기서 뭐 볼까? 넘어가? 패스? 응 네 또 패스? 네 여기는?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 네 넘어가고 넘어가? 저 육범 7번 넘어가고 아니 육범 7번 자 봅시다 자 6번 7번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쓰는 거냐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준동사라는 걸 배워 준동사는 한 네 다섯 가지를 준동사라 하는데 동사 원형 동사에다가 투 붙인 거 원형에다가 아니면 동사에다 ing 붙인 거 아니면 동사에다가 과거분사 이렇게 붙인 거 그리고 과거완료 같은 거 요런거 요런거 요렇게 돼 이게 과거완료 이건 두 개를 써야 되겠지? 왜? 현재 진행도 있고 동명사도 있으니까 이건 투부정사지 이런건 동사 원형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으려나? 다섯 가지가 준동사야 다짜로 끝나야지 이게 정동사거든 먹다 자다 입다 뭐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로 안 끝나지 뭐하는 것 뭐하고 있는 뭐하게 된 뭐 이런 식으로 끝말이 되는 된 위에 뭐 이런 말이 붙지 그래서 이제 이런 준동사를 쓸 적에 뭘 써야 되는가 이것들이 이제 좀 세트놀이들이 좀 있어 예를 들면 자 어떤 동사가 있을 적에 뒤에 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두 종류가 있겠지 하나는 뭐하는 것 하니까 투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명사를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동사 A 부류는 다 투만 써 뭐하는 것 할 적에는 동사 B 부류는 ing만 써 그리고 동사 C 부류는 투랑 ing를 다 쓰는데 뜻도 똑같고 아무거나 써도 돼 동사 D 분류는 투도 되고 ing도 되는데 이거 구분해 가지고 써야 돼 얘를 쓸 때가 있고 얘를 쓸 때가 있어 자 이거는 이 동사 부류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좀 외워둘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이런 거 계획하다 또 어 여기선 이거 하나 밖에다 이 계획하다 이거는 A 부류야 무조건 2만 써야 돼 그래서 뭐하는 걸 takeoff는 쉬다 쉬는 거를 계약하다 하면 얘는 2밖에 안 쓰는 거야 자 suggest 봐볼게 Suggest는 제한하다지 이거는 B 부류야 무조건 ing밖에 못 써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다 이렇게 됩니다 delay 나오네 이것도 B 부류야 뭐하는 것을 할 때에는 ing만 써 기부함 나오네 얘도 B 부류야 B 부류 그래서 ing만 써야 돼 뭐하는 것을 포기하다 regret 후회하다 이제부터 나오는게 D 분류인데 이거는 후회하다 인데 자 이렇게 to를 쓰면 앞으로 이걸 하게 돼서 아쉽다 이런 뜻이고 ing를 쓰면 과거라서 이거는 이제 미래가 되고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걸 하게 돼서 아쉽다 ing를 쓰면 이거 하는 걸 후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답인지는 둘 다 되기 때문에 뒤에 거 보고 판단해야 되지 그래서 너는 후회 안 할 거야 올바른 것을 비록 뭐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뭐 했던 걸 후회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올바른 것을 하는 걸 했던 걸 후회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 답은 얘가 되겠지 뭐 했던 거 이거는 하게 돼서 아쉬워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부류야 얘도 D 부류야 자 to를 쓰면 뭐 미래야 이거 똑같이 미래로 하기 위해 멈춰서다 ing를 쓰면 과거야 했던 거를 멈추다 자 아버지가 오래 담배를 끊으려고 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그러면 담배 피던 걸 멈췄다지 그럼 뭘 써야 돼 stop to smoke yet smoking 과거잖아 폈던 거를 멈췄다가 금연하다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도 드라이버가 다친 모터사이클을 돕기 위해 섰겠어 돕는 것을 멈췄겠어 돕기 위해 서다 멈춰서다 돕는 것을 멈추다 뭐겠어 돕기 위해겠지 그래서 뒤에 거를 써야 되겠지 어 afford는 뭐 할 여유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2만 써 a 부류가 되겠지 어 안 한 게 있나 다 됐네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간다 없어요 요까지야 네 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까지만 보자 오늘은 쟤가 좀 비실비실하고 너도 태권도 가야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자 요정도까지 요정도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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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